최근 아찔한 경험을 냈다는 유명준 씨와 그의 장모 전혜숙 씨.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부랴부랴 막 안절부전 못하신 다음에 나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하니까. 아우 지금 큰일 났어. 도모대로 가야 돼. 내 통장 지금 범죄 연루됐다고 난리가 아니야 막 이러시더라고요. 어머니 가시면 안 돼요. 말렸죠. 정말 가슴이 철렁했죠.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줄 진짜 저는 몰랐죠. 그날 이후 끊임없는 공부로 보이스피싱 예방 고수가 됐다는 명준 씨. 명준 씨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예방 꿀팁이 있다고요? 첫 번째 꿀팁. 은행의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거액을 과거 거래 내역이 없는 계좌로 이체 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입금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날 오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전혜숙 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유석아 이리 와봐. 이 모르는 전화인데 조금만 전화가 오네. 전화가요? 장모님은 낯선 번호가 영 의심스럽기만 한대요. 제가 한번 이거 알아볼게요. 한번 알아봐. 여기서 공개되는 두 번째 꿀팁. 보이스피싱 예방 어플인데요. 천만 건 이상의 실제 사례를 데이터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를 알려준다고요. 계속해서 걸려온 수상한 전화의 정체는 바로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모르신다는 번호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어머, 이게 보이스피싱이랬다고? 보이스피싱에서 전화 오면 이렇게 글로서 보이스피싱 이렇게 해서 나와요. 특히 흥미로운 건 어플의 작동 방식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된 노년층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것. 보호자와 피 보호자를 등록해 피 보호자에게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 올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을 발송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리 이렇게 들리시면은 바로 전화 끊으시면 돼요. 그냥 통화 종료 요렇게.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서 확실히 좋았고요. 앞으로는 사기당할 일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시오.